안녕하세요. KB증권이죠. 이벤트 추가 설명입니다. 미션 카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기고 슈퍼위크는 이거에 비해서는 양말이죠. 미션 카드는 우려했던 대로 영상이 도움이 되자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마블 미션 카드 이벤트죠. 총 이벤트 기간이 4월 29일부터 6월 31일까지래가지고 총 63일이 잡힙니다. 63일이 잡히는데 왜 이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단 커피 미션, 외식 미션을 각 8번씩 찍어야 됩니다. 그럼 8일이 걸리겠죠. 8일이. 그러면 5천원을 받고 8만원이니까는 8일 곱하기 8번이겠죠. 그럼 64일이 총 소요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4만원을 총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벤트 기간이 4월 29일이기 때문에 6월 31일날 끝나고 먼저 찍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전에 찍을 수도 있었죠. 그때 먼저 찍었던 사람들, 8개 중에 일부라도 먼저 찍었던 사람들은 8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먼저 안 찍은 사람은 8회를 못 받고 총 7회를 받게 됩니다. 7회를 받게 되면 5천원 곱하기 3만 5천원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 커피 외식 말고 여행도 있는데 여행이나 다른 걸 찍으면 미션 카드를 주지, 상품권을 주지 않고요. 커피 미션 8번 끝나면 다시 이게 뜬다고 합니다. 다시 뜨면 또 8번 찍고 총 64일을 4번을 4번을 찍어야 되는데 한 번 찍으면 8번, 8번 찍어서 5천원이 나오니까 총 16번을 찍는 거죠. 5천원 나누기 16을 하면 315원 정도, 한 번 찍을 때마다 315원 315원, 한 번 찍을 때마다 315원이란 계산이 나오죠. 자, 그 하고 안 하고는 본인 판단에 따랐고요. 네, 뭐 코인 채교라듯이 매일매일 찍는 시간에 같이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간에 뭐 까먹을 수도 있고 까먹다 보면 못 찍고 네, 지난번에는 8회만 찍으면 4만, 5만원 가까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안 좋게 계약이 된 거죠, 사실. 네, 돈은 입금한 다음에 뭐 오픈맥인기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바로 빼도 되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네, 그거 쿠폰 찍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 뭐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네, 뭐 두 번 찍는데 네, 채 1분도 사실 걸리지 않고요. 시간당 인건비가 1만원에 그러면은 1분 인건비가 한 200원 조금 안 되는 거죠. 200원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 네, 한 3배 정도, 3배에서 4배 가량 되는 네, 그 단가 알반데 뭐 계속하게 해주면 좋은데 네, 안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고 KB진권 슈퍼위크 이벤트죠.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애매하게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맨 아래쪽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5월 12일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이고 기존에 마이데이터를 가입한 고객 중에 자산 연결을 안 한 고객들은 네,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자산 연결만 하면 이 이벤트 되는 거고요. 마이데이터 연결해서 자산 고객을 했던 고객들은 네,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마이데이터를 안 한 고객이나 마이데이터를 한 고객 중에 자산 연결을 안 한 고객들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어... 자산 연결을 하고 그리고 13일까지 네, 14일 이 이벤트 전체 이벤트가 13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어, 공모주 청약을 하면 원스토어나 아니면은 뭐 네, SK실더스죠. KB진권에서 그걸 청약을 하면 네, 마이데이터 관련 네, 국내 주식 쿠폰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 내용이고요. 어, 본인이 마이데이터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 자산 연금에서 네, 왼쪽에 전금융 자산에서 네, 마이데이터 관리를 누르고요. 이거는 가입돼 있는데 네, 가입돼 있는데 가입돼 있으니까 해운 탈 때가 뜨겠죠. 가입돼 있는데 아무 자산도 연결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뜨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나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를 연결을 하니까 마이데이터 관리 페이지가 네,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얗게 뜨면 이렇게 떠 있으면은 마이데이터는 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가입돼 있는데 자산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고 어, 가입은 돼 있는 상태고 방금 전처럼 뭐 이렇게 내용이 뜬다 그러면은 뭔가 관리가 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 5월 1일 지금 현재 이렇게 하얗게 떠 있거나 가입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연결을 해도 되고 만약에 뭐가 떠 있다, 떠 있다. 근데 분명히 어, 지금 5월 1일이니까 전에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1만 원 쿠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참고로 미션 카드는 네, 미성년자 중에 오픈뱅킹을 연결할 수 있는 14세 이상 네, 어, 자녀들은 네, 가능하고요. 어, 저도 안 해봤어요. 네, 14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안 해봤고 네,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 내용이고 네, 이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판단이 잘 안 쓰네요. 근데 3일 동안 찍긴 했는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